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주일 뒤에 돌아오시는 이분,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를 보면, 지금 속속 속보를 보면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에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 혼자 지금 새 정부는 노무현 정권 이익이라고 하면서 보수를 개멸시킬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SNS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야당의 적자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발언의 수위가 보면 지금 SNS가 첫날 도착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내부적인 경선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갈 길이 있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강하게 대치 정국을 형성함으로 해서 그걸 힘으로 해서 본인 중심의 지도체제를 구성하겠다. 아마 이런 어떤 의도가 저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곧 도착을 하면 본격적으로 이런 문재인 정부와의 어떤 대립각을 형성하면서 내부의 어떤 통화,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특히 당내에서 침박과 바른정당에 대한 공격을 지금 굉장히 가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이 어떤 예전에 민주당이 해온 걸 본 거죠. 즉 강하게 어떤 대응해야지만이 결국은 이쪽이 결집될 수 있고 본인도 거기서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면서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계속 침북 좌파 정권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더라고요. 홍 전 지사가 지금 한 달 미국에 간다고 갔는데 그 사이에 SNS,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올린 이런 자극적인 얘기들이 뭘 얻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대선 패배 책임론 이 얘기는 그냥 쏙 들어가버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당내에서의 비난은 물론이고 일반 유권자, 국민 입장에서도 다 쓰러져가는 당의 25%씩이나 득표를 끌어내는 어찌 보면 공로자인 것처럼 그렇게 됐고요. 그에 대한 어찌 보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미사일 선고도 지금 좌파 정권 운운해가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노무현 정부 이익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노무현 대통령 연결해가지고 공격하는 거고. 글쎄 제가 보기에는 홍 전 지사가 지금 가장 심혜를 기울였던 거는 흔히 말하는 좌파 운운했지만 당내 강남 좌파 이러면서 바른정당으로 떨어져 나갔던 세력 그리고 적당히 침박 세력 공격을 했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당대표로 추대가 되기를 지금 분위기를 잡는데 상당히 전략적으로 쭉 접근을 해나가는 그런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보수가 제대로 져야 다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정리평론관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도 참 그 말에 많이 동의를 했는데 홍준표 지사 지금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다 보면 지금은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보수가 다시 살아나는데 본인이 기여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고충을 바깥에 대한 포화 공격으로 대신 상수할 수 있는 전략일지요. 자유한국당 이미 허니문은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잇따라서 후보자들 특히 장관 후보자나 아니면 행정관으로 내정이 된 사람들에 대한 포화를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냈던 논평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10건 중 9건이 비판성 논평이었다. 이런 분석 자료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제1야당이라고 하는 위치를 또 존재감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취임 초부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역대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야당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 작업을 위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비판 수위를 맞춰야 할 것인가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지금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인사 문제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결국 이낙연 총리 내정자를 인준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인준을 반대하는 쪽으로 그게 수렴이 된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준표 전 지사의 경우에는 또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약간 거울 효과 같은 걸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바뀌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뀐다기보다는 본인의 지지자들한테 상대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바뀌면 안 되고 상대편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적은 저 바깥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경계심을 갖되 우리를 살릴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다. 이런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권 문제하고 연결을 안 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는 당을 지금 추스려서 끌고 갈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다. 바른정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보수를 바꿔나가고 지금 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걸 막아내고 새로운 보수를 만들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계속 지금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워낙 바른정당을 향해서 얼측의 강남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재난위험시설 2등급이나 마찬가지인 건축물로 비유하겠다라는 논평도 나왔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현역 의원들의 성추행 추문이 잇따라 썼는데요. 오히려 여성 혐오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는 탁현민 행정관으로 내정된 전 성공회대 교수에 대해서 예봉을 들이대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행정관, 비서관들까지도 공격의 포인트를 잡는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의 구성하는 조목조목마다 사실 공격의 포인트를 잡으면서 여러 가지 거론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들한테 유리한 측면들,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들도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종합적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질 때는 결국은 너무나 발목 잡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장관 정도면 당이 모르겠지만 그러나 청와대의 행정관까지도 예를 들어서 구성하면서 그만두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모든 것들에 다 관여를 하고 다 발목 잡는다는 이런 인상밖에 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또 너무 사상한 건 비판하는 것 자체가 과연 자국 한국당에 이루어질지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입니다. 오늘도 보면 지금 서훈 후보자에 대해서 돌아온 친박 좌장 서청훈 의원이 매소한 공세를 퍼붓던데요. 지금 친박으로 과거에 분류됐던 분들은 친박은 없고 친홍이냐 아니면 반홍이냐로 나뉘었을 뿐이라고 하던데 이제 친박은 사라졌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양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우리 정부 사례를 보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되면 사실 패권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력을 통해서 그 패권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대통령이 사라지면서 결국 우리 패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패권은 사라져야 마땅한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게 완전히 사라졌는가?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사법적인 어떤 유죄가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의 유권자들이 일부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의 그 위에 올라앉아 있고 그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당의 재건을 꾸렸기 때문에 친박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 싶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그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계속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다져나가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친박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버리게 되면 당내에서 본인들이 위치 지어질 만한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이 못되기 때문에 친홍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권력의 중심으로 휩쓸려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른바 친박 세력이라고 하는 그 주축이 되는 의원들은 사실 앞으로 정치적인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는 우리 이제 패권도 없고 친박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패권이나 자신들의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 대목이 아까 25%니까 홍준표 후보가 얻었던 25%가 우리를 향한 표다라고 서로 해석을 하면서 손짓을 하는 그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이를테면 친박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 등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고 비난을 쏟아냈지만 그래도 보수 세력이 25%는 표를 줬다는 건 바로 자기들을 향한 거다라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거고 홍준표 전 지사는 무슨 소리냐 친박을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아까 사유한국당에서 강남 좌파가 나간 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듯이 그들을 덜어낸 나머지를 가지고 앞으로를 끌고 가겠다 이런 건데 글쎄요 이제 보수 내부에서의 티격태격 이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바른 정당에서 들어온 의원들까지 합치만 120석 정도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그 제1야당을 앞으로 꾸려나가는데 이제 결국 주도권 싸움이 걸 텐데 그걸 위한 치열한 공박이겠죠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으로 나머지 야당들이 다 협조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오히려 듣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데 나머지 당들이 다 협치를 한다고 하니 협공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일단 전선이 좀 다르게 형성이 되어버렸죠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 일단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아마 협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에 반대해봤자 크게 뭐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청문회 보고 채택도 나머지 정당들이 합하면 다 채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도 당론으로 하지 말고 자유투표를 하는 게 어떻게 있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의원 개개인들에 맡겨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낙연 후보자가 정말 총리 후보자가 자기 있는지 없는지는 의원들이 좀 판단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당론 투표를 통해서 당론으로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보면 당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춰본다면 이번 아마 투표만큼은 나머지는 합의한 만큼 좀 자유투표를 해서 그냥 본인 개인에 맡기는 이런 방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방금 전에 소식에 따르면 이런 정치 공세 말고 가뭄에 대해서 조기 대책이 이뤄지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던데요 자유한국당에도 지금 정치적 가뭄일 텐데 홍준표 전 지사가 물꼬를 틀지 아니면 물길을 막을지요 다음 주에 또 한 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